와우 나인 뮤지스 인사 한번 다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?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나인 뮤지스입니다 다 나인 뮤지스 다 기다렸어 전부 다 포즈 한번 잡을까요? 포즈 사진 한번 찍으세요 하나 둘 셋 네 누가 대표로 나눔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고 마지막 곡 부르도록 할게요 네 나눔이랑 더 많이 과드나가 덜 가진 자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네 그 나의 것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나눔은 꼭 실전이죠 지금 여기에 오신 분들도 실전을 하시길 바라고 저희 나인 뮤지스도 함께 실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말도 너무 예쁘게 해준 나인 뮤지스예요 어 뉴스토마트와 합리하는 201성 희망 나눔 콘서트 이제 나인 뮤지스의 마지막 곡을 들으면서 모든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서울 나눔천사 자원봉사 페스티벌 10월에 늦은 밤 여러분 어 많은 호응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여러분들도 나눔을 실천하면서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이제부터 살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나인 뮤지스 새앨범 나왔죠? 네 네 이제 들려주실 노래가 새앨범인가요? 아니요 지금 들려주실 노래가 새앨범인가요? 지금 들려주실 노래가 새앨범인가요? 그렇죠 내가 여기서 지시는 밥먹느라고 못 들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네 타이틀 뭐예요 제목이? 건이였어요 건 건 네 네 요번에 들려주실 노래는 이번에 들려드릴 노래는 이번 전 앨범 미니앨범에서 나오는 글씨름한 노래거든요 인형댈이라는 뜻이예요 뭐라요? 인형댈 아 인형댈? 아 인형댈? 인형댈? 네 저희가 한국말 이렇게 얘기해드린거에요 처음인데 굉장히 궁금해요 아니 아니 나는 인형댈이라는 줄 알았어요 아 인형댈 알았어요 나인 뮤지스의 마지막 노래 듣고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말 부탁드리겠습니다